네 저는 원래 강좌는 따로 찍지 않는데 이 노래만큼은 강좌를 올려달라고 하신 분이 많아서 특별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유러브의 시간을 뚫거구요 오늘 인트로만 배워볼텐데 제가 인트로 먼저 추볼게요 네 이렇게 인트로 끝나는데요 첫번째 G2를 잡습니다 6번줄 3플렛 3번줄 2플렛 2번줄 3플렛 잡으시고 6번줄 4번줄 3번줄 2번줄 같이 칩니다 근데 이거 한번에 다 치는게 아니구요 한줄씩 흩는거에요 이걸 빠르게 하는거죠 그리고 2번줄 개방을 쳐주고 그리고 3번줄 2플렛 치면서 베이스가 한칸 내려갑니다 했죠? 그리고 4번줄 2플렛에서 4플렛으로 슬라이드 하면서 해주고 그리고 3번줄 개방을 치면서 6번줄도 같이 쳐줍니다 그리고 5번줄 2플렛을 쳐주는데요 이때부터 한동안 5번줄 2플렛을 때면 안돼요 베이스가 계속 올려야 되거든요 하고 요 새끼손가락으로 2번줄 3플렛 쳐주고 그리고 2번줄 개방을 한번 더 쳐줍니다 그리고 지금 베이스 계속 올리고 있는 상태로 베이스 한번 쳐줍니다 근데 여기서 3번줄을 같이 칠건데 3번줄 칠 때 개방 연에서 2플렛으로 해머링 해주는거에요 이렇게요 여기서 좀 한박정도에요 두박이네요 그리고 C솔 2번줄 개방 연 그리고 Cmaj7 잡고 5번줄 4번줄 3번줄 같이 칩니다 2번줄 개방 연 치고 치는거에요 이렇게 하시고 2번줄 베이스 해주시고 아까처럼 해머링 해줘요 근데 아까처럼 박자 끄는게 아니라 바로 4번줄 개방 연 쳐줘요 그리고 3번줄 개방 연 그리고 3번줄 개방 연 바로 쳐줍니다 하셨으면 베이스 A로 바꾸시고요 5번줄 개방 연으로 이때 3번줄 개방 연 같이 쳐줘요 솔이에요 그리고 4번줄 2플렛 쳐주고 다시 3번줄 개방 연 쳐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좀 어려운데요 아까 Cmaj7 잡으셨잖아요 여기서 두프레도 올려요 근데 여기서 손가락을 다르게 잡고 여기 라에어라 3번줄 리플렛이랑 이 두개 같이 치는거에요 이렇게 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볼게요 대박의 하모닉스에요 빰밤바 하나 둘 셋 딱 이렇게 하는거에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갈거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